Q. 디온스 티저 촬영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따라따라따 과연 여기서는 어떤 신비로운 디온스의 세계가 펼쳐될지 티저를 통해서 펼쳐낼지 여러분 여기는 알 수 없는 미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놀러 왔다가 그 길을 헤매다가 현수가 저희 전혀 게임 보드판을 달걀해서 저희가 그 세계를 빨려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걸 현수의 피나는 여행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재밌어. Q. 디온스가 영화처럼 나와요? Q. 디온스가 영화처럼 나와요? Q. 디온스가 영화처럼 나와요? Q. 디온스 무슨 영화인데? Q. 디온스 Q. 디온스 우리 로코로 가자. Q. 디온스 로코로 가자. Q. 디온스 제가 사실 운전면허가 일종이 있어요. 일종 보통면허를 땄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정설에 앉아서 Q. 디온스 Q. 디온스 Q. 디온스 멤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거예요. Q. 디온스 자동차를 타면 항상 안전배틀부터 Q. 디온스 저희끼리 아직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Q. 디온스 이런 촬영마저 행복하네요. Q. 디온스 놀러 가는 느낌 내서 Q. 디온스 맛있는 거 먹나요? Q. 디온스 저희 면허는 앞에 형아 두 명이 면허가 있고 Q. 디온스 저희는 무면허 Q. 디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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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롤더 월드! 둘, 셋! 롤더 월드! 안녕하세요, 디원스의 주근근 우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저희 디원스의 뮤비 촬영 영상입니다. 저희가 깨어온 뮤비 오디오 첫 촬영 세상에 왔습니다. 걱정 반, 자신 반, 기대 반. 디원스 완전 저로서 이렇게 같이 집중한 뮤비라서 너무 특혜수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선내가지고 잠을 되게 잘 잤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짜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고 시작한다니까, 몸을 풀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뮤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찍을 거니까 뮤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깨워.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가 이 게임의 룰은 없어 영원의, 불편의, 내 옆에 숨 쉬어줘 어둡 속 환하게 비춰 넌 널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저에 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세탁에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미사 깔아, 깔아 너에겐 모두 원해 이번 곡에 포인트 하는 거는요 한 번 시선을 위로 받으고 밑으로 쳐주면서 그 느낌을 유지합니다. 둘, 셋 깨워 뮤비로 확인하시죠. 네 어 30분이란 휴식 시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지금 잠 안 들려고 입으로 안 앉아 있어요. 조금 졸린데 그래도 다음 촬영 이쁘게 해야 되니까 정말 깨어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귀걸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쉬는 시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자야 돼요. 다시 갔어요. 아이고 아 꼬기 다 빼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든 내가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든 내가 정신없이 깨져버릴 거든 내가 너가 나에게로 자리한 뒤 폭발하지 개선 따윈 개낫죠 본능이 참을 수 없게 널 보면 운명이나 정의에 우리만의 미래 선보여 중간 없지 너와 함께 라소 선 넘어 너가 날 깨워 두껍게 태워줘 조금 더 이펙트 있게 하려고 이 노래 들으면서 표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멋있나요. 짱짱하게 하루로 주신 없을 거야 이 게임에 물은 없어 영혼의 불변은 내 옆에 숨 쉬어줘 어둠 속 환하게 비춰 넌 날 깨워 깨워 미치게 만들어 날 저에 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애타게 부르잖아 목소리 들리잖아 싹 걸어 싹 걸어 너에게 모두 올린 뜨겁게 사랑해 후회는 없게 행복한 꿈에서 깰 수 없어 두 눈 감아 New World에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날 붙잡아 이 손 놓지 마자 정신이 나가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고 있어요 취향 깨부지 지금 시간 현재 9시 19분 여러분들 뮤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넌 날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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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게 만들어 날 더해 태워 태워 더 원해 더 원해 지금 음악 방송 가더라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멋지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소연스가 멋지다는 것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깨워 점점 선명해 줘 태워 불꽃이 피어올래 네 드디어 저희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올 저희 깨워 뮤직비디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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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스 고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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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のは